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지원서비스 지원책 마련을 논하는 토론회 장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지원서비스 지원책 마련을 논하는 토론회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1년 오의도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이 우리 사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장애계의 오랜 투쟁으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돼 많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장애인 이동권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맞는 조사 체계가 막연돼 있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수단 부족 문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 진행된 제1차 고시개정전문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상버스 도입률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까지 목표로 정한 42%에 훨씬 못 미치는 26.5%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 대수가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상향됐으나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 도입률은 82.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장애계 단체들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이동권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수요에 맞는 장애인 이동지원 공급 확대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고 와섰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계의 외침. 앞으로도 장애계는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